영차! 영차! 오늘도 열심히 일을 해볼까? 영차! 영차! 세탁기를 열고 오탈 빨래할 때 진짜 많다 청바지도 넣어주고 수건은 어쩜 이렇게 많이 쓰는지 몰라 다 넣었다 돌려주겠습니다 깨끗하게 세탁되라 휴 다 됐다 안녕하세요 깨끗게 손님이다 쏘세요? 네 슬라임 좀 맡기려고 하는데요 슬라임이요? 어떤건지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네 여기요 네 세탁 가능할 것 같아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물론이죠 근데 여기 좀 오염이 있으셔서 15,000원 정도 될 것 같아요 엄청 비싸네요 네 오염 지우는데 좀 기술이 필요해서 다른 곳 가셔도 이 가격일 거예요 아 그렇군요 저희 단골손님이시니까 특별히 30% 할인해드려서 만원에 진행해드릴게요 아 네 그럼 감사합니다 선결제이십니다 손님 네 미리 결제 네 감사합니다 네 깨끗하게 부탁드려요 깨끗해 네 걱정 마세요 아 그 사이에 다른 세탁이 다 됐네 너네는 여기다가 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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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세탁기 안에 슬라임을 넣어준 뒤 이야 들어가라 이야 그런 다음 오 신기하네요 네 그쵸 뚜껑을 닫고 여기 있는 색상 중에 골라주세요 저 노랑이랑 핑크요 노랑색이랑 핑크요 네 알겠습니다 노랑색을 꽂아주고 핑크색상도 꽂아주고 우와 두르고 돌리면 와 색깔이 나왔다 색깔이 섞이면서 점점 주황색이 되고 있어 길게 된다 아마 이쯤 되면 된 것 같아요 다 됐나? 오 우와 우와 색깔이 주황색이 됐어 우와 색깔이 섞였다 캬캬캬 형광 주황색이 됐는데 다 아직 안 섞인 부분은 손으로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이 기술이 이때 기술이 중요해요 우와 우와 신기하죠 우와 손님 거의 다 됐습니다 네 그 근데 누나 요즘은 신혼부부들이 코에 있는 세탁소 가가지고 거기서 많이 이야기도 하고 책도 읽고 그런데 캬캬캬 응? 누나는 결혼하면 어떨 것 같아? 뭐 결혼? 야 우리 나이가 어린데 무슨 결혼 얘기를 하니? 그러니까 만약에 상상을 해보자면 여보 오늘도 빨랫감이 많네요 그러네요 일주일에 한 번으론 부족할 것 같아요 두 번은 해야 할 것 같아요 저렇게 빨래 바구니에 가득 차니 원 캬캬캐 두 번 오죠 뭐 자기와 이렇게 오는 시간은 행복하니 말이에요 캬캬캐 하하 그럼 자주 와요 빨래를 시작해볼까? 빨래 바구니에서 빨래를 이건 정말 내가 자주 입는 치마인데 리온이가 좋아하는 바지다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티셔츠 리온이 티셔츠 내 청바지 다 넣어줘야지 수건이랑 세제를 넣어주고 고! 너무 간단하네요 하하하하 너무 간단하네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하하하하 그럼 빨래가 되는 동안 우리는 옆 카페 가서 뭘 좀 마실까요? 그래요 하하 뭘 좀 마시면 좋을까 뭘 마시면 좋을까요? 바리씨 저는 웰치스 포도맛 제로 마실게요 저는 그럼 뽀로로로 하겠습니다 여기 웰치스맛 포도 제로랑 뽀로로 하나요? 음료 나왔습니다 하하 맛있겠다 포도맛 시원해 포도맛이 상큼해 보이네요 하하 역시 내 사랑 뽀로로 그런데 내일이 무슨 날인지 알아요? 내일이요? 물론 알죠 하하 캬캬캐 하하 무슨 날인데요? 무슨 날이지? 결혼기념일인가? 아닌데 망했다 지금 말하면 재미없잖아요 하하 기대하세요 기대요? 어머 무슨 준비를 하시려고 하하하 내일? 별날 아닌데 내일 아무리 아니어서 말해본건데 하하하 하하하 하하 무슨 날이지? 기억나라 기억나라 어? 빨래가 다 됐나봐요 오호 그래요? 가봅시다 한 번 열어봐요 오 우와 빨래가 깨끗하게 잘됐네요 손님 손님 네 네 꿈 깨시고요 여기 세탁 다 됐습니다 아 네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요 아 재밌겠다 다 된 건 이곳에 보관하시면 돼요 아 네 그럴게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날이 왔어요 아 죄송한데요 손님 지금 영업 마감돼서 이용하시는 건 조금 힘드세요 아 진짜요 제가 미리 전화해보고 올 걸 그랬네요 정말 멀리서 왔는데 정말 멀리요 차 타고 한 시간이나 걸렸어요 여기가 그렇게 유명하다 해서 아 그러셨구나 그러면 오늘만 연장근무 하죠 뭐 정말요 정말요 네 한 시간이나 멀리서 오셨다니 해드려야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클레이 많이 가져왔어요 오 슬라임 대신 클레이를 넣으려고 하셨군요 늘 예쁜 색깔 클레이 만들고 싶어요 어 이거는 촉감이 엄청 좋은 매직 스노우 촉감이 정말 좋아 저 한 번 만지고 기절할 뻔했어 우와 저도 한 번 만져볼게요 오 느낌 좋아 와 장난 아니네요 오 뿌 이걸로 친구 얼굴 만들었어 줄 거야 친구가 참 좋아하겠네요 뿌 네 맞아요 기대돼 그럼 넣어보겠습니다 점토를 넣고 어떤 색상 하신다 하셨죠 네 어떤 색상 얼굴 할 거라서 노란색 해주세요 네네 노란색 노란색을 살짝 넣고 노란색 넣고 돌리기 예쁜 색깔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맞아요 그나저나 연장 근무 해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네 뭘요 추가 근무 가격 받을 건데요 햇 뭐라구요 당연한 거죠 햇 네 인정머리 없지만 그러세요 휴 다 된 것 같은데 꺼내볼까요 오 오 살짝 노란색 됐어 뿌 더 섞어야 될 것 같아요 다 됐네요 여기요 좋아요 저는 이걸로 얼굴 만들고 있을게요 다음 이걸로는 검정색 만들어주세요 검정색이요 네 알겠습니다 인정 fight 기운을 넣고 검정색 연료를 넣으면 rect 아 터질 아 conspir 꺼 아 와! 검정색 됐습니다! 뿌! 딱 제가 원하던 색이에요 감사합니다! 나머지로 분홍색 만들어주세요 분홍색이요? 네 알겠습니다! 세탁기에 넣고 분홍색 연료를 넣어주고 돌립니다! 오! 다 됐네요! 봅시다! 와! 핑크색 완성! 오! 와우! 네! 아이스크림 같아! 감사합니다! 요! 왔습 비키! 오! 서라 집에 있어? 오! 요! 왔습 텔라! 서라 여깄어! 어! 텔라야! 왜? 요! 서라! 에츠 부유 서라! 우와! 뭐야 이게? 내 얼굴 클레이잖아! 우와! 대박 잘 만들었다! 널 위한 선물이야! 뿌쓰기 놀이하자! 우와! 고마워 텔라야! 근데 이걸 어떻게 뿌셔? 이렇게 귀여운데! 그래도 한번 뿌셔보자! 소리 좋을 것 같은데! 소리 좋을 것 같아! 그래 볼까? 텔라야 만들어줬어 고마워! 우와! 먼저 삶 찍은 다음에? 우와! 우와! 재밌겠다! 우와! 재밌겠다! 우와! 이거 진짜 너무 재밌다! 우와! 이거 진짜 너무 재밌다! 진짜 신나! 좋아! 오늘도 신나게! 슬라임 세탁기로 돌고 점프 부수기! 대성공! 저 하늘의 날처럼! 수놓은 별처럼! 반짝이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 지저귀는 새처럼! 그대로 할 수 있는 면 ils! 우리 꿈을 잡는 뒤에 일부러!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